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어린꽃계를 불법 포획하고 판매한 어선과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.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어린꽃계 불법 포획과 유통, 판매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총 4건을 적발했습니다. 한 어선은 어린꽃계 약 35kg을 포획해 운반 차량에 적재하던 중 적발됐으며, 또 다른 어선은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. 특사경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.